베이킹 흐흐흐흫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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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어줄게 긁어줄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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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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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깡패하니요 이거? 공주 공주야 화 났어? 기분이 좋은 거야 화 난 거야 얘 응? 공주야 기분이 좋으신거에요? 아니면 화가 나신거에요? 네? 긁어볼까? 아 긁어줘 알았어 니가 화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긁어줬니 무서워서 알았어 알았어 왜 물어 왜? 아 왜 그런데? 아 긁어줄게 아니 도대체 얘 왜 이러는? 아니 왜 그러는데? 왜 그러는데? 갑자기 자? 왜 이러는거잖아 наконец 아니 왜 이러는거야 아니 왜 이래 그만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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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알기 더 알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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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긁어줄게 긁어줘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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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깡패 아니야 이거? 미썽 언니 아니 너 성격 정말 이상한 강아지구나 긁어줄게 협박하는 거니 안 어울릴게 긁어줄게 긁어줄게 왜 이래 긁어줄게 소또야 나 지금 노동착지 당하고 있어 아니 넌 또 왜 왜 긁어줄게 이번엔 너야? 힘들어 엄마 그만 알았어 알았어 아 긁어 긁어줄게 빨리 행동 긁어줄게 아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얘 오늘따라 왜 이래 야 입을 구멍나 야 입을 구멍난다고 알았어 알았어 긁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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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상한 성격이야 너 저리로 가 긁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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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내놔 이불 아 이불 내놔 아 내놔 아 내놔라고 긁어줄게 그만해 콩 강ël 조하기 너도 아 아 그리 power 아파 아파 그만해 그치? 진짜 이상하네 알았어 착해 안녕 안녕